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학 끝나고 유치원 가는 게 즐거워요? 네 반짝반짝인다 나도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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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을까? 나도 요새 해도 반짝이는 거 성현이 우산이 반짝이는 거야 왜? 아빠 우산은 반짝이지 않아요 왜? 이 그림이 있어야 돼? 어 투명 우산이 난 좋아 투명 우산이 좋아? 투명 우산은 앞에 보이잖아 앞에 보여서 그래 앞에 보여서 안전하겠다 이렇게만 주문 때문에 차라리 주문 부산 이제 나가줘야 돼 유치원 도착 유치원 도착 유치원 도착 근데 왜 이렇게 아플 수 없니? 우왕 집안이 어 아냐 우선 접지 마세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쪽 출입구 아니니까 다행히도 저쪽으로 갈 데도 있어 선생님이랑 아 그래? 저쪽은 선생님들이 저 비밀번호를 알거든 아 비밀번호를 아셔서? 응 그래 아빠? 응? 안녕히 가세요